조금 조금 약간 오케이 그러면 썸베어에서 한번 해 썸베어즈 조금 돼요 오케이 몇 마리의 곰들 이런 뜻이야 몇 마리의 곰들 썸베어즈 어떤 곰들 몇 마리의 곰들 썸베어즈 썸북스 몇 권의 책들 오케이 그 다음 인 어떤 장소에서 오케이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에서 그러면 인 더 쥬 한번 해 인 더 쥬 동물원에서 그렇죠 동물원에서 오케이 그 다음 알 있다 있다 있다도 되고 이다도 돼요 자 이것 좀 이제 영어에만 있는 거라서 알아둬야 하는데 여기에 I am 이런 거 본 적 있어 I am 아니요 I am happy 이런 거 본 적 없어 아 그럼 봤어요 오케이 여기에 am 그 다음에 he is happy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여기에 is 여기에 m 하고 is 하고 r 을 보고 b 동사라 그래 b 동사 아주 중요한 거니까 조금씩 알아놔 m is r 을 보고 b 동사라 그러고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이다 란 뜻이거나 또는 있다 이다 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 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I am in the room 이렇게 하면 내가 있다 이 말이야 I am 내가 있다 어디에 인 더 룸 그 방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계속해서 I am in the room 이렇게 해서 하다 F have HAV 하지다 V 하지다 이런 거를 보고 하다 씨라 그럽니다 하지다 이런 거를 보고 하다 씨라 그럽니다 뭐 하다라는 뜻이 또 같고 있기 때문에 I am in the room which means have have ok large ok 여기까지 소리가 large large 뜻은 크다 ok 얘는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야 large 어떤 큰 large shirt 한번 볼까 large shirt large shirt 큰 shirt 그렇죠 large pants 큰 바지 큰 팬츠 어 바지야 바지 팬츠는 팬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ake 어 아이가 이 소리 났어 아이 이 어 중에 그러면 take take th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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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thick가 아니고 thi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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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c first thick öst это live 뜻은 살다 살다 하다씨야 live 그 다음 zoo 뜻은 동물원 이런걸 보고 이름씨라 그래 어떤 장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씨 그 다음 bear 뜻은 곰이죠 이런것도 이름씨라고 해요 곰이란 뜻일 때 forest 뜻은 숲이죠 이것도 어떤 장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머지 애들도 해야되는데 시간이 없겠네 다음거 하겠습니다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따라 읽고 따라 읽고 버스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a bus a bus 뜻은 a bus 하나의 버스 그렇죠 그냥 버스 이런 뜻인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하나 있을 때 하나 라는 말을 붙여 쓴대요 우리말하고 다른 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버스 이렇게 하는 사람 없고 그냥 버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애들은 a bus 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OK 그럼 a bus a rat a rat a rat a rat 뜻은 a rat a rat a rat 6 hat 뜻은 6개의 모자들 그렇죠 6개의 모자들 6 hat 이게 뭐였더라 6 hat 6 hat 6 hats 계속해서 계속해서 6 topics 6 pop 6 creators 6 hats 6Smith 6 hooks 계속해서 6 hats 6 hats 2 Pluto 텐 캡 A가 A 됐죠 텐 캡스 뭐라고? 텐 캡스 텐 캡스 뜻은? 넓게 야 모자들 야구 모자들 야구할 때 쓰는 모자 텐 캡스 오케이 그 다음 텐 버그 오케이 뭐라고? 텐 버그 텐 버그스 텐 버그 뜻은? 넓마리의 벌레들 넓마리의 벌레들 텐 버그스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텐 버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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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is fun, on the bus. 뭐라고? It is fun, on the bus. 오케이, 뭔 뜻이에요? 재미있다, 버스. 오케이, 버스 타고 있으니까 재미있다는 얘기죠. It is fun, on the bus. 오케이, 다음부터는 미리 미리 준비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목요일까지 할 것, 3번 정도 나누어서 하세요. 안녕, 수고하세요.